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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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혼자 방송하는거지 오늘 580명 있는데 채팅이 너무 거의 진짜 한명 방송인데 여러분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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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에서 5가 두번째 5에서 10억 아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아 잠깐만 제발 아 잠깐만 이거 큰일났는데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오버한데 여러분들 엠 어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아 이제 아 잠깐만 큰일났다 아 진짜 큰일났다 일단 bp14 뭐 아 잠깐만 이거 계속 한대씩 갔을때 안뜯으니깐 이번에는 2장 스킵 여러분들 어 얍 와 진짜 큰일났다 이거 와 진짜 어떡하지 여러분들 아 아 804억9천 그 밑에 후벵비나그르 3억4천8백만원 와 진짜 어떡하냐 여러분들 아 진짜 이거 나이가한테 뽑아야되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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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노란색 아아 잠깐만 잠깐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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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오실바 아니 나이 뭔가 살짝 욱깍이야 이거 나 욱깍이야 저거 저거 느낌 욱깍이야 저거 느낌 욱깍이야 어 느낌 욱깍이야 저거 어 이거 일단 누가 봐도 지금 안좋아 여러분 3카 4카 얘는 4카 진짜 잘 나오네 슈틴뜰 2억6천8백만원 이거 욱깍이야 내가 지금 느낌왔어 어 손흥이 한 대 뽑아야돼 제발 우리흥 가자 제발 제발 우리흥 제발 우리흥 아악 아아씨 이건 아니지 나 봐서 장난하나 진짜 아 진짜 큰일났다 이거 얼마 떴어요 혹시 지금? 48억 이거 100억 갈려면 여기서 50억 하나 떼야돼 말이지 안까고 48억 그래도 한 40 얼마전의 현실이야 그쵸 그리고 85억은 떠야돼 말이지 안까고 85억이 이득이야 어 맞죠 그러면 제가 35억 하나 뽑을게 35 어 35억 하나 뽑으면 돼 그러면 돼 맞죠 mbc 이 흰색 잠깐만 제발 mbc 아니 어 따 mbc 8벌네 아 이건 융베리이면 얼마지 어 뭐야 왜 금있어 나이스 아아아아악 살았다 이거 이거 야 이거 왜 금있어 야 됐어 됐어 살았다 이게 바로 패키지 끝까지가 끝까지 패키지는 끝까지 패키지는 끝까지 패키지 끝까지 패키지 끝까지 패키지는 끝까지 패키지는 끝까지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살렸다 이거 살렸다 28억이 말이지 안까고 여러분들 말이지 안까고 28억이다 68억이면 96억 개이득이죠 그래 해겸 날씨 uerdo 날씨 하하 오늘의 날씨 하하 에어라 아빴 이리 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